북한의 민족보이성 정찰국을 통해 엄선된 정의 2400명으로 구성된 제1의 사군부대에서 또다시 추려진 정의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일요일이라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 삼엄할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을 목표로 1968년 1월 18일 군사분계선을 지나 이튿날인 1968년 1월 19일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을 횡단하여 셋째 날인 1968년 1월 20일 밤 10시경 험한 산길을 해치고 서울 세검동 파출소 관할 자암은 초소까지 도달했고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문턱에서 대한민국 군경찰들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북의 테러 목표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김신조 일당을 한창 토벌하던 1968년 1월 26일 긴급비상회의를 주관하고 독자적인 대북 보복 방침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며 명령을 하달받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해왔던 북한 제1의 사군부대를 응징할 특수부대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영욱은 육군참모총장 김계원, 공군참모총장 장지량, 해군참모총장 김영관, 해병대사령관 강기천을 비롯해 훗날 장영자와 함께 초대형 사기사건을 저지른 당시 중앙정보부 해외정보국장 이철희까지 소집하여 특수부대 창설과 대북 침투작전에 대해서 논의했고 북의 공중으로 침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정보부가 감독 지원하고 공군이 주도하여 훈련 및 육성하는 것으로 특수부대 창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1.21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인 1968년 4월 북파목적으로 창설된 특수부대의 정식명칭은 공군 2325부대 209파견대로 때로는 작전 암호명 오소리를 따서 오소리부대 때로는 창설된 시기 68년 4월을 따서 일명 684부대 또는 훈련장소인 실미도를 따서 속칭 실미도부대라고 불리며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조직되었습니다. 실미도는 인천에서 100길로 16킬로나 떨어져 있는 작은 섬으로 지도상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여객선도 다니지 않는 무인도로서 공군에서 대북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2325부대와도 멀지 않고 북한 침투라는 비밀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훈련하기 위해 선택된 곳으로 이 외딴 섬에는 난파된 김신조 부대와 동일한 31명의 젊은 청년들이 공군 소속 훈련조교들과 함께 북파를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들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4월 창설되어 1971년 8월 25일 일명 실미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느 비극적인 사건들처럼 잘못된 수많은 선택들이 누적되었겠지만 어쩌면 이 비극은 속칭 실미도부대의 부대원들을 조직하는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에 침투한다는 것은 목숨과도 직결된 작전으로 본래 계획은 사형수로 부대원들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제동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이에 중앙정보부와 공군은 교도소를 비롯해 유치장 갱생보호회 등을 돌며 대상자들을 물색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특수훈련에 대한 위험성과 생명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세워 모집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강제로 납치한 후 지키지도 못할 각종 조건들을 내세워 회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대원을 충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집한 31명의 청년들은 나이도 출생지역도 심지어 직업마저 제각각이었으며 모집 당시 내세웠던 장교후보생이라는 현역사병 신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여된 군법마저 모두 가짜 거짓으로 서류상으로는 민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국가에게 나라에게 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이들 31명은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서신왕내뿐만 아니라 휴가 및 외출마저도 일절 금지된 실미도라는 무인도에 고립된 채 그야말로 인권이 말살된 인권무풍지대에서 단순한 체력단련이나 장애물통과 산악훈련을 비롯해 무술사격술, 게릴라전술, 매복습격, 해상침투훈련, 공중침투훈련 등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았던 혹독한 훈련들을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견뎌내며 인간병기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듭한 지 1년 반 만인 1969년 10월 마침내 출동명령이 내려졌고 소련제 lk-47 소총을 비롯해 수류탄의 tnt까지 중무장한 실미도 부대원들은 북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 열기구에 탑승하여 김일성이 기거하는 곳으로 날아가 낙하산으로 하강한 후 작전을 실행할 계획으로 선발대가 먼저 백령도로 올라가 전초기지를 세우고 대기할 무렵 상부로부터 갑작스럽게 작전취소 명령과 함께 해군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고 1년 반 동안 칼을 갈았던 실미도 부대원들은 다시 언제 출동할지에 대해서는 기약도 없이 실미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작전 명령 취소는 제37대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미국령 괌에서 발표한 일명 닉슨 독트린으로 시작된 나비 효과로 당시 소련과의 냉전에서의 핵심 요충지인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기에는 국력이 너무 소모된다는 판단하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수년간 끌어왔던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는 대외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고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등 국가안보가 이슈로 떠오르자 체제 안정을 앞세워 삼성개헌 통과에 주력하는 등 1968년 초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미도 부대에 하달든 침투 명령도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국민 투표를 통해 삼성개헌이 통과된 직후 대대적인 권력 개편 과정에서 실미도 부대 창설을 주도했던 김영욱은 중앙정보부장에서 경질되었고 실미도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은 예산 착복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까지 반복되면서 부대원들에 대한 봉급이 끊기거나 배식마저 제대로 안 되는 등 방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실미도 부대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의 무관심과 방치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안 발표로 극에 달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대우와는 너무나도 달리 봉급도 끊기고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버려져 방치된 상황에 처한 실미도 부대에서는 가혹한 훈련들을 받던 중 심장마비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대를 탈출하다 발각되거나 탈영하여 인근 섬에서 숨어들어 각종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부대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절차조차 없이 자체적으로 처형하는 등 기본적인 법이나 인권조차 무시된 어묵한 환경 속에서 총 31명의 부대원 중 7명이나 목숨을 잃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살아남은 24명 부대원들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믿었던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혹한 훈련까지 견뎌왔던 실미도 부대원들은 섬에 끌려온 지 3년도 더 지난 1971년 8월 23일 마침내 폭발해버렸습니다 실미도 부대원들은 국가에 나라에 배신당한 사실을 국정 총책임자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 호소하기로 결의하고 1971년 8월 23일 새벽 자신을 관리감독 훈련시켜주었던 대한민국 공군 소속 교관 및 기관병들을 살해한 후 실미도를 벗어나 오후 12시경 인천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한 뒤 인천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청와대로 돌진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탈취한 실미도 부대원들은 얼마 못 가 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버스 타이어가 터져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시내버스에서 나와 인천과 수원을 오고 가는 시외버스를 다시 탈취하여 버스 안에 시민들을 태운 채 다시 청와대로 돌진했습니다 실미도 부대원들이 탈취한 버스는 오후 2시경 서울 대방동 로터리에서 매복하고 있던 군과 경의 총격을 받고 유한양행 건물 앞 가로수를 들이박으며 멈춰 섰고 이후 실미도 부대원들과 군경의 총격전이 몇 차례 오고 간 끝에 탈취한 버스 내부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실미도에서부터 백주대낮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전과 수류탄까지 폭발했던 일명 실미도 사건으로 인해 그나마 국회에서 당시 제1여 당 신민당의 적극적인 공세와 끈질긴 조사로 인해 처음에는 북괴 무장 공비로 묻혀버릴 수 있었던 실미도 부대의 존재가 군 특수범에서 군 특수부대원으로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며 정정되었으나 이 비극의 생존자 부대원 4명은 박정희 정권과 군에 의해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심지어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실조차 가족한테 알리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사형당한 부대원들을 비롯해 실미도사건으로 명을 달리 한 나머지 부대원들도 기본적인 장례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안매장 되었습니다 실미도사건은 단순히 특수부대가 국가로부터 방치되자 난동을 부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2.16 사건까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한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추격적인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과 경찰들을 비롯해 공군 소속 교관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들의 잘못은 분명하겠으나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 당시 박정희 정권의 온갖 가머니설에 넘어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혹한 훈련을 견뎌냈던 이 청춘들과 이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했던 소중한 가족들까지 대체 그두가 어떤 존재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며 희생을 강요하고 송두리째 이들의 삶마저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온갖 일들을 겪어야 했던 이들은 국가로부터 버려진 채 수십 년 동안 존재조차도 인정받지 못했고 1971년 8월 23일로부터 46년이 지난 2017년 8월 23일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장례가 치러졌으며 2021년 오늘날까지도 진실규명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로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